하하하하 Don't worry be hippie, hippie tv의 제이입니다. 저희는 지금 아얄라 아이티파크에 와 있습니다. 아침에는 비올 것 같더니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일단 샤오미 매장이 이곳만 있는 것 같아서 샤오미 매장을 가기 위해서 이쪽에 왔습니다.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.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아이티파크 안에 있는 아얄라는 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앞으로 조금 더 더 입점이 되고 그러면 몰링하기도 좋겠죠. 저기 보시면 샤오미, 샤오미가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아얄라 아이티파크에 와 있는데요. 이곳에도 성당이 있네요. 아 깨끗하게 잘 해놨다. 이곳에서 맛있는 쿠키집을 발견했습니다. 아내라 아이티파크에게 그리고 Left 4가지를 해볼까? 이 한쪽에 이를 severe 하겠습니다. 네, 이 하나만 그리고 이 하나만 그리고 이 하나만 그리고 이 하나만 이 하나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에서 약간의 쿠키를 시켰습니다.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